자 고의 유형별 215제 202번 갑니다 1번은 자 여기 왠이 있지 왠 위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왠 이라는 부사절이 나오지 부사절 나오면 100% 뭐가 나와 주절 부사절 내에 밑줄이 거 있으면 부사절만 보면 돼 그렇지 딴 데 볼 필요 없고 주절에 밑줄 거 있으면 부사절은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부사절도 완전 구조고 주절도 완전 구조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하던 불안전하던 주절은 완전 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뒤에는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단서 없다 자 when events do not go 어떤 행사 사건들이 do not go 가지 않을 때 as expected 인데 pp 가 돼 있으면 대개 이거 묻는 거야 pp 냐 ing 냐 알겠지 pp 냐 ing 냐 요거를 묻는 거다 자 그런데 expected 가 맞지 왜냐면 원래 as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그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원래는 그런데 동사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지 b 조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셋 중에 하나가 나오지 주어 동사 동사 자리에 그런데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주어랑 비동사를 같이 묶어서 생략한다 이거야 여기는 as they are 겠지 앞에 events 이니까 as they are 자 사건들이 기대해 기대돼 기대되는 거지 expected 가 맞는 거야 자 기대되는 대로 기대되는 것처럼 자 이번엔 도지가 앞에 쓰인 명사 대신 쓰이는 대명사인데 단수일 경우는 됐 복수는 도지 알겠지 단수는 됐 복수는 도지 그러니까 이거는 됐이냐 도지냐 일단 이걸 묻는 거야 됐이냐 도지냐 자 당연히 앞에 있는 인간의 능력 요거는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는 앞에 쓰인 복수 명사 대신 쓰인 거기 때문에 key abilities 복수 명사 다 찾아와 단수 명사는 disability 요거는 좀 구별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 그치 이 능력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human abilities를 가르치는 거냐 이 능력을 가르치는 거면 됐이 맞고 이 인간의 능력 들이면 도지가 맞고 그렇지 근데 잘 봐봐 그것은 흥미롭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생각할 능력 뭐에 대해서 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에 대해 생각하는 이 능력은 주요한 능력들 가운데 한 가지다 어떤 인간의 능력을 구별시켜 주는 뭐와 그것들과 뭐에 단지 모든 다른 동물들의 그것들과 어 이것들이 당연히 인간적인 능력들 이건 아니고 휴먼을 뺀 능력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 능력 가리키는 거냐 능력들을 가리키는 거냐 이 능력이면 됐이 맞고 이거면 도지가 맞는 건데 애매모호하니까 일단 둘 다 틀리진 않거든 일단 표시해 놓고 넘어가 둘 다 틀리진 않으니까 3번 3번은 정말 표시할 데가 없으니까 한 거지 c 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이나 ing 능동일 때 4 맞는 거고 4번 that 은 항상 that이냐 which이냐 what이냐 이렇게 묻는데 that 뒤에가 왼쪽에 명사 없이 선행사 없이 뭐라는 얘기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car your car is not working 주어 읽고 다 있네 그지 5번 그리고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냐 시간을 보내온 누구라도 누구와 다섯 살짜리와 시간을 보내온 동사도 knowing 아는 다섯 살짜리 아이들이 5번이야 자 볼게 동사처럼 보이는 거 5번 문제는 지금 처음 본 게 아니지 정말 많이 나오지 동사로 보이는 게 해지가 있어 이거 문장의 동사가 아니지 왜 앞에 후가 있으니까 그 다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거 예상할 수 있지 can test도 문장의 동사가 아니야 뭐 때문에 that의 동사이기 때문에 that은 종속 접속사로서 주어 목적어 보러 쓰이지 동사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여기 works가 나와 여기는 y 때문에 나온 거지 의주 동 그 다음 더지가 나와 이거 뭐 때문에 as라는 접속사 때문에 자 그러니까 knowing이 동사로 바뀌지 않으면 문장의 동사가 없어 이 문장의 동사가 has는 후 때문에 나온 거고 can test는 that 때문에 나온 거고 works는 y 때문에 나온 거고 더지는 as땜에 나온 거고 그 문장의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런 문장은 없다 그래서 5번을 동사로 바꿔 줘야 된다 이제 고생했다